윤경남 선수 오늘 옆돌리기 6번 시도해서 4번 성공 좋아요 네 잘 갑니다 들어가고 파란 공 점점 아래쪽 장쿠션에 가깝게 가는데 선수들이 긴장을 하면 뻔한 공도 놓치기 십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윤경남 선수는 기본적인 공들 일단 나와있는 배치들은 하나하나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으로 시도를 하는데요 뒤로 돌려치기 자 이번에는 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 다음 공이 더 기가 막히네요 예 아 지금 바로 뭐 감각이 왔다 싶은지 바로 엎드렸어요 네 시간은 한참 있는데도 성공했고요 3점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시원하게 샷을 달렸습니다 이번에는